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궐선거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43%를 넘어선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투표 마감시간인 8시까지 최종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만큼 서울 그리고 부산 대한민국 1, 2대 도시에서 벌어지는 선거라 그런지 정말 대선에 못지않은 이런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모아졌던 이런 선거였는데요. 오늘은 오세훈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5월 26일로 기억합니다. 당시 오세훈 후보를 초청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조갑제TV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그 인터뷰 한 번으로 제가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제가 얘기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 총선에 이어서 이번 선거 아주 여러 번 경선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번의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회를 거의 빠짐없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오세훈의 면모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쓴 책이 여러 권 되는데 그 중에 이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분의 생각과 철학이 궁금해서 이 책을 한 번 산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를 보면은 번영의 원리라든가 북핵 이후의 한반도, 저출산 고령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해서 아주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사실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요. 책 내용이 그냥 대충 정치인이 대필해서 쓴 이런 책이 아니라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공부도 됐었는데요. 당시 인터뷰하면서 이거 직접 쓰신 책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맞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려대에서 기술경영대학원, 또 석좌 교수도 하면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원생들과 여러 토론도 하는 이런 일들을 또 했었기 때문에 이 책에 쓴 내용들은 이분이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을 통해서 이분의 생각을 잠깐 한번 엿볼까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번영하는 국가는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화들을 던지고 있는데요.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가? 왜 어떤 나라는 계속 번영하며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까?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뒤처질까? 정치를 시작한 이래 잠시도 내려놓지 못한 관심사이자 화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영하는 국가는 왜 번영할까? 왜 못 사는 국가는 왜 못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분이 외모가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금수저 출신 아니냐라고 우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판잣집에서 자라고 이분의 모친도 남대문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이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성공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금수저가 아니라 흑수저 출신 이런 정치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관심사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서울시를 더욱더 번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가치를 두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 작업은 몇 해 전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죠. 중장기 자문단의 일원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6개월씩 머물며 자원봉사를 할 때 본격화되었다. 당시 나를 찾아와 진지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코리아처럼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던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싶었다.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 시청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조언을 원했다. 그러나 근대화의 역사가 다르고 가치관을 달리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다.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란 이야기를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복잡한 이론을 지루해하지 않을 시간 안에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을 압축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영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매달렸다. 그러면서 개인과 나라를 막론하고 번영의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분은 지난 10년간 굉장히 갈고 닦은 것이 느껴지죠. 해외 봉사 체험을 통해서 또는 학교 강의실을 통해서 또 연구에 매진하면서 본인의 생각들과 또는 본인의 어떤 경험과 철학을 뭔가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지난 10년간 부단히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선거 토론을 보고 있으면 그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대충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보고 있으면 다 느껴지죠.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둘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 보면 박영선 후보의 정책 이야기만 보더라도 허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뭔가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면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오세훈 후보의 이런 정책과 또 상대방 정책에 대해서 아주 송곳질문을 하는 것 보면 이분이 굉장히 해당 분야에 대해서 대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무와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 오세훈 후보를 많은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한다. 언변이 좋다라고 평가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과 또 축적된 지식에서 나오는 이런 내공인 것이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이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이란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흠결이 별로 없는 후보죠. 이번에 박영선 후보 측에서 내곡동 땅 그 한 가지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폈는데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는 그닥 흠결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흠결이 없는 후보다 그래서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외무적으로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를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이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참 언변이 좋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 그 누구보다도 저는 가장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내공이 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경험이 녹아들여져 있고 또 실무와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또 토론회에서 보시면 그 언변이 굉장한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가 10년 전에 오세훈 후보가 무상급식으로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졌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궐선거라는 측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아니 지금 성추행과 무상급식이라는 어떤 정책 경쟁 이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군요. 이렇게 아주 반박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당시 박 후보가 아니 오 후보께서는 후궁 발언을 한 대변인을 여전히 쓰고 있다. 어떤 그 발언은 여성에 대한 상처가 아니냐? 이렇게 묻자 오세훈 후보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궁 발언은 민주당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이지만 그 피해 호소인 사민방은 대한민국의 모든 딸들에 대한 결례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참 순발력이 있고 재치 있다. 역시 참 말을 잘한다.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토론회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발언을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뛰어난 언변이죠. 역시나 세 번째는 그 언변을 뒷받침하는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의 경험은 굉장히 이분한테 큰 정치적 자산이죠. 또 지식에 대해서도 저는 이 책자를 가지고 소개해 드렸지만 상당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는 소신의 아이콘이죠. 무상급식으로 직을 걸었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 오세훈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뭔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한 이분의 정치적 자산으로 남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능력과 실적을 강조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처음 10년 전에 서울시장에서 일할 때는 정말 1등에 굉장히 집착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뭐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앤비 아바타다라고 비꼬듯이 비판을 했는데 뭐 이명박 앤비 스타일의 가장 장점은 뭡니까? 능력주의죠. 능력과 실적 그리고 현장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이분이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야권의 특히 국민의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글쎄요 이분을 능가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즉 야권에서 윤석열이나 안철수라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가장 중도층에 대한 어떤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인물로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제가 새롭게 느끼게 된 점은 이분의 겸손함입니다. 이제는 이분이 참 겸손함까지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겸손함과 뭔가 말에 있어서 어떤 진심이나 진정성이 전달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뭐 국회의원 두 번이나 떨어졌었고 또 자유한국당 대표로 출마했다가 또 떨어진 여러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런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지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봐도 또 유세 현장에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배려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후면 안철수 후보가 여기 올라올 텐데 정말 많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느꼈습니다.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다음 날부터 이런 다른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뛰어줄 수 있다는 건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정말 고맙다. 많이 격려해 주고 많이 박수를 보내달라 진심으로 청중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칭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는 아주 쥐어짜듯이 어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말을 잘한다 이 한마디 했는데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한 그 칭찬이 정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었는데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뭔가 여성으로서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리천장을 깨트리고 장관을 거쳐서 이런 서울시장 후보까지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젊은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롤모델이 되고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을 건네는 모습에서 뭔가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여유가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오세훈이라는 인물이 뭔가 새롭게 평가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조명받는 이 모습이 참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